인천시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두 자녀 이상 가구의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먼저 공영주차장은 강화군을 제외한 9개 군구의 두 자녀 이상 가구에 50% 할인하는 것으로 통일했습니다.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인천 아이모아 카드를 소지하거나 두 자녀 이상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면 됩니다. 또 두 자녀 가구의 수영장과 축구장 등 실입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률을 30%에서 50%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시는 해당 조례가 9월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. 하수도 요금 할인 혜택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하수도 요금 할인 혜택도 세 자녀가 있습니다.